챕터 1 적중 예상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SQL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집계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얼핏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조금 까다로운 제가 봤을 때는 실무자분들도 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은 샘플 테이블 전체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커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맥스는 해당 컬럼의 최대 값을 출력하는 함수죠. 사실 맥스는 그다지 어려움 없이 푸실 것 같아요. 컬럼 1의 맥스 값은 이렇게 봤을 때 50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AVG 함수인데 여기가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인데 컬럼 2의 평균 값을 구해라. 여기 널이 껴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혼돈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맥스와 AVG 함수는 널 데이터를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균 값을 구할 때 얘를 다 더해서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다 더하면 12죠. 12를 3으로 나누면 4가 되죠. 평균 값이 4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50과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